뒷목 잡고 내리는 건 유치합니다. 뭐 개나 소나 다 하다보니 이제 뒷목 잡고 내려도 저놈 굴아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합니다. 언제까지 뻔한 뒷목만 잡으실 겁니까? 이제는 이마로 크락션 누르고 있기가 대세입니다. 이마로 크락션을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빵 하는 스펙타클한 사운드가 더욱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며 상대방은 아 엑스바 저놈 죽은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들어 공황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. 기억하세요. 교통사고는 기싸움입니다. 초장의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고요.